토트넘 콘테 첼시2L 대혈투 몸싸움 질주 악수 퇴장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전쟁이었습니다 15일 영국 런던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이날 경기에서는 양팁 사령탑들의 도발과 복수도 이슈였죠 도발은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먼저 했습니다 전반 19분 쿨리발리의 손재골로 첼시가 1대0으로 앞선 후반 23분 호비에르가 동점골을 터뜨리자 콘테 감독은 특유의 세리머니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첼시의 강력한 압박과 조직력의 좀처럼 공격기회를 잡지 못하다 터뜨린 동점골이라 더 기쁘실 것입니다 다만 콘테 감독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벤치 쪽으로 몸을 돌려 세리머니를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토마스 트엘 첼시 감독은 콘테 감독의 도발에 맞서 강하게 설전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벤치 클리어링이 펼쳐졌으며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점골이 터지기 직전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타쿠르 태클에 첼시의 공격수 하베르츠가 넘어지면서 동점골의 빌미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베르츠에게 파울을 주지 않은 주심에게 첼시 선수들이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주심은 충돌한 콘테 감독을 비롯해 첼시 코칭 스태프에 경고를 주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대 트엘 감독의 복수 도발은 9분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1뒤 동점이 된 뒤 토트넘을 강하게 밀어붙인 첼시가 후반 32분 제임스가 역전골을 터뜨렸으며 그러자 트엘 감독은 주먹을 불꾼지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토트넘 벤치 쪽으로 뛰어갔죠 콘테 감독은 얼굴을 떨구며 트엘 감독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트엘 감독은 토트넘 벤치 쪽으로 꽤 멀리 진입해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도 양 팀 감독들은 충돌했죠 승부는 토트넘이 후반 추가시간 케인의 첨근같은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으며 이후 콘테 감독은 트엘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고 둘은 손을 맞잡았지만 트엘 감독이 콘테 감독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두 번째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심은 오히려 콘테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주며 퇴장시켰고 콘테 감독이 퇴장할 때는 첼시의 세사르 아스피리 쿠에타가 접근해 콘테 감독과 설천을 펼쳤죠 시천말로 그라운드와 벤치는 전쟁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